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주인과 어느 말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을 울리는 노래 수호는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수호는 동틀 무렵이면 일어나 할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리고 양떼를 몰아 초원 멀리 나가 풀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할머니가 기다리는 파오로 돌아오는 게 매일의 일과였답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못지않게 일을 잘하고 부지런한 아주 착한 소년이었지요. 또 하나 수호는 노래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수호의 노래가 초원 위로 울려 퍼지면 주위 사람들 모두 일손을 놓고 귀를 기울였지요. 넓은 초원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이들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애처로운 양 울음소리로 초원이 소란스러웠지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어둠이 담요처럼 덮이는데도 수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머니가 안절부절못하며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듯 멀리서 귀에 익은 양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수호가 돌아오는 소리였지요. 수호는 하얀 망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글쎄 이 망아지가 어미도 없이 혼자 들판에 버려져 있잖아요. 그냥 두면 늑대밥이 될까 봐 데리고 왔어요. 수호는 흰 망아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흰 망아지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수호가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나갈 때면 망아지도 쫄랑쫄랑 따라 나섰지요. 흰 망아지가 풀을 뜯으며 앞서 나가면 양들이 풀을 뜯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흰 망아지는 들판 저쪽으로 힘껏 내달렸다가도 다시 돌아와 수호의 등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같이 뛰놀자고 하는 듯이 말입니다. 또 수호가 노래를 부를 때면 곁에서 큰 눈을 껌뻑거리며 조용히 귀 기울였답니다. 형제가 없는 수호에게 흰 망아지는 귀여운 동생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수호는 잠을 깼습니다. 흰 망아지가 겁에 질린 듯 애처롭게 끙끙대는 소리였지요. 대체 무슨 일이지? 수호가 밖으로 나가보니 흰 망아지가 양떼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버티고 있었고 흰 망아지는 양을 해치려는 늑대에 맞서 싸우며 수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울었던 것입니다. 수호는 얼른 늑대를 쫓아냈어요. 망아지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수호는 흰 망아지를 한참 동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수호와 망아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정이 들었지요. 어느덧 흰 망아지가 어엿한 말이 되었습니다. 수호를 태우고 초원 위를 바람처럼 달릴 만큼 날랠 뿐더러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영리한 말이었지요. 봄이 되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원 곳곳에 새싹이 도단하고 작은 풀꽃들이 피었지요. 봄바람을 타고 새 소식도 날아들었습니다. 왕이 경마대회를 연대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킨대 친구들은 수호를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호야 경마대회에 나가 봐. 너와 흰말이라면 틀림없이 우승할 거야. 수호도 친구들의 말을 솔깃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런 흰말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수호는 흰말을 타고 경마대회가 열리는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에는 화려한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고 병사들의 깃발이 봄바람에 날려 펄럭였지요. 천막 중앙에는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들을 끌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가운데에서도 수호의 흰말이 가장 돋보였지요. 이윽고 경마대회가 시작되었어요. 흰말아 힘껏 달려 우리가 이겨야 해. 수호는 흰말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흰말이 더욱 힘껏 달렸어요. 흰말은 다른 말들을 제치고 바람처럼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넓은 초원을 한 바퀴 돌아 가장 먼저 왕의 천막 앞으로 돌아왔어요. 수호와 흰말이 우승을 한 것입니다. 우승을 한 수호는 왕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은 수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지요. 너같이 천한 양치기에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그 맛의 새잎을 줄 테니 말은 여기 두고 당장 돌아가거라. 수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을 죽이는커녕 말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요. 저는 경주에 나온 것이지 말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수호가 말하자 감히 너에게 되들더니 저런 괘씸한 놈 왕의 부하들이 수호를 밖으로 끌고 갔어요. 수호는 흠씬 두들겨 맞고 누더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수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얻어맞아 다친 몸은 조금씩 나았지만 사랑하는 흰말을 빼앗긴 아픔은 좀처럼 낫지 않았지요. 흰말 생각이 나서 수호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오드커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내가 왜 경주에 나갔을까 흰말과 함께 초원을 달리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는데 그깟 1등이 무슨 소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흰말을 빼앗은 왕은 좋은 말을 차지하게 되어 몹시 기뻤습니다. 곧 일가 친척과 신하들을 초대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흰말을 끌고 오너라. 왕은 손님들 앞에서 말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흰말이 끌려오자 왕은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에 올랐지요. 그러나 흰말은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위로 치켜들고 마구 날뛰어 왕을 떨어뜨렸지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해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소리쳤어요. 저놈을 잡아 도망치거든 쏘아 죽여라. 왕의 부하들은 흰말을 뒤쫓으며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빗발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흰말은 초원을 향해 뛰었어요. 한밤중에 수호가 막 잠이 들려는 잠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천막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수호가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흰말이 몸 군데군데 화살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말아 이 몸을 하고도 나를 찾아왔구나. 수호는 울며 흰말의 몸에서 화살을 뽑고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흰말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애처로운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다가 끝내 수호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흰말이 그렇게 죽다니. 수호는 슬프고 원통했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어요.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지요. 어느 날 지쳐 쓰러져 깊이 잠든 수호의 꿈 속에 흰말이 찾아왔습니다. 흰말아 나를 위로해주러 이렇게 찾아왔구나. 수호는 반가워서 흰말을 쐬다듬었어요. 주인님 제가 남긴 뼈와 가죽과 힘줄과 꼬리털로 악기를 만드세요. 노래를 불러서 주인님의 마음을 위로해 들을게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주인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흰말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수호는 꿈 속에서 흰말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의 뼈와 가죽과 힘줄과 꼬리털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가죽으로 감싸고 꼬리털과 힘줄로 현과 활을 만들었지요. 뼈로는 흰말의 머리를 조각해 악기 머리 부분에 이었습니다. 수호가 흰말을 생각하며 악기를 연주하니 슬프고 애절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악기는 윗부분에 조각된 말머리가 이어져 마두금이라 불렸습니다. 수호는 언제 어디를 가든 마두금을 꼭 가지고 다녔지요. 마두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면 흰말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수호의 노래와 마두금 연주를 좋아했습니다. 수호의 노래는 넓은 초원으로 퍼져나가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가 쌓은 둑 오래전 어느 강가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먼저 죽은 바람에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 일거리가 무척 많았습니다. 강가에 펼쳐진 드넓은 땅이 모두 이 과분의 논이었거든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둘이서 함께 일에 힘이 덜 들었는데 남편 없이 혼자 농사를 지으려니 너무나 막막했어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논에다가 제때 물을 대는 일입니다. 과부는 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강에 툭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언제든 날이 가물 때마다 논에 물을 들 수 있으련만 하지만 아낙네 혼자서 무슨 수로 그 넓은 강에 독을 쌓을까요? 삼태기로 자갈을 퍼다가 강바닥에 붙는다 해도 거센 물살에 쓸려 내려가고 쓸려 내려가고 할 뿐이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그럴싸한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옛말에 도깨비를 잘 대접하면 사람을 도와준다던데 나도 도깨비한테 음식 대접이나 한번 해볼까? 그럼 도깨비들이 강에 독을 쌓아줄지도 모르잖아? 마침 과부가 사는 그 강가는 이따금 도깨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과부는 커다란 가마솥에 한가득 팥죽을 쏘었어요. 이었고 해가 떨어지자 팥죽을 가마솥재로 어둠이 깔린 강가에 가져다 놓았지요.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용하기만 하던 강가에 왁재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얘들아, 여기 웬 팥죽이 잔뜩 있다. 그래? 어디 한번 맛이나 좀 볼까? 아니, 임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막 먹어도 될까? 뭐 어때? 이 밤중에 여기다 팥죽을 가져다 놓았으면 우리더러 먹으라는 거겠지 뭐.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팥죽을 깨끗이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배를 채운 뒤에야 도깨비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 혹시 저 아래쪽에 혼자 사는 과부가 그런 거 아닐까? 맞아, 이 강가에 팥죽을 가져다 놓을 사람은 그 아줌마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니 우리가 그 과부를 위해서 뭐든 한 가지를 해주자. 그 과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일로다가 과부가 가장 좋아할 일? 그게 뭔데? 잠시 궁리하는 듯 하더니 한 녀석이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옳거니 이 강에다 둑을 쌓는 거야. 둑이라고? 둑은 왜? 그 과부한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자기 논에다 물 대는 일이야. 우리가 이곳에 둑을 쌓아주면 엄청 고마워할걸. 그거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겨우 팥죽 한번 얻어먹고 둑을 쌓아주면 우리가 믿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우리가 둑을 쌓기도 전에 팥죽을 대접한 사람이라면 둑을 다 쌓은 뒤에는 틀림없이 더 큰 대접을 할 거야. 둑을 보라니까. 그래서 도깨비들은 당장 그날 밤에 강에다 둑을 쌓았습니다. 그 근방에 바위란 바위 자갈이란 자갈은 죄다 쓰러다가 아주 튼튼하게 쌓았지요. 이튿날 아침 과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가로 나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참말로 둑이 놓여 있었어요. 큰 홍수가 나도 끄떡없을 만큼 아주 튼튼해 보이는 둑이었지요. 자기 혼자서라면 석 달 열흘을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도깨비들은 하룻밤에 뚝딱 해치운 겁니다. 아이고 도깨비님들 고맙습니다. 참 말 고맙습니다. 과부는 그 길로 곧장 읍내 저작거리에 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제사상 차릴 때보다 훨씬 푸짐하게 바리바리 음식거리를 싸들고 왔지요. 그러고는 날이 저물도록 깎고 썰고 지지고 볶고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강가에는 아주 먹음직스런 잔치상이 차려졌지요. 고기에 지짐에 떡에 과일에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어요. 도깨비들은 서로 제 입맛에 맞는 걸 먼저 먹겠다고 밀치고 당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먹을거리를 입안에 우겨 넣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지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더 큰 대접을 받을 거라 그랬지. 그래 네 말 듣기를 참 잘했다. 이렇듯 정신없이 떠들썩한 먹자판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도깨비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내 밤, 내 밤 어딨어. 그 소리에 다들 음식 집단 손길을 멈추고는 그 도깨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녀석은 다른 도깨비들을 빙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밤 하나씩 먹었지? 그렇지? 그러자 도깨비들은 입안 가득 음식물을 넣은 채로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것 봐. 나만 밤을 못 먹은 거잖아. 나만 밤을 못 먹었다고. 야, 그깟 밤 한 톨 가지고 왜 이 난리야. 밤 말고도 고기며 떡이며 먹을 게 잔뜩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꼭 밤을 먹어야 해. 너희들은 다 먹은 밤을 왜 나만 못 먹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녀석이 둑 있는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는 튼튼하게 쌓은 둑 한쪽에서 밤털만한 돌멩이 하나를 빼네. 강물에 퐁당 빠트리지 뭐예요. 나는 밤 하나를 못 먹었으니까 딱 그만큼 뺀 거야. 뭐 할 말 있어? 그 녀석이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 도깨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 뒤로 장마철에 큰 비가 내리면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꼭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놈의 도깨비가 밤털만한 돌멩이 하나를 쏙 빼버린 그 자리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잔뜩 까져다가 새로 둑을 메우면 이듬해 장마철에 또 어김없이 그 자리만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깨비 제주가 사람 제주랑은 아주 딴판인가 봐요. 요새는 그 둑을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아서 어지간한 홍수가 나도 끄떡없지만 그 전에는 장마철마다 무너진 자리를 메우느라 아주 고생들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덕에 부자된 사람 옛날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근근히 살아갔어요. 하루는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돈 성냥을 벌었습니다. 이걸로 쌀을 살까 고기를 살까 우리 색시 줄 꽃신을 살까 신이 난 나무꾼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산 모퉁이를 돌자 키가 장승만큼 큰 산에가 나타나더니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영감님 이제 오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도깨비였어요. 나무꾼은 무척 놀랐지만 겉으로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고 돈이 있으시면 성냥만 빌려주십시오. 내 주머니에 성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무꾼은 빌려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무릎을 꼬르며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좀 빌려주십시오. 결국 나무꾼은 나무판 돈 성냥을 다 빌려주고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나무꾼이 방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도깨비가 정말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가 또 찾아온 거예요. 나무꾼은 속으로 이놈이 또 돈을 빌리러 왔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도깨비가 갑자기 돈 성냥을 턱 내미는 겁니다.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아 그저께 빌린 돈은 어제 갚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놈의 도깨비가 하는 말이 영감님도 참 갚긴 언제 갚아요 어쩌녁에 빌려 쓰고 오늘 갚는 건데 이러면서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도깨비는 다음날 저녁에도 또 찾아왔어요. 돈 성냥 잘 빌려 쓰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날에도 찾아오고 도깨비는 날마다 찾아와서 빌린 돈을 갚고 사라졌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에게 날마다 성냥씩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도깨비에게 자꾸 돈을 받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걱정이 된 나무꾼은 도깨비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깨비는 심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의 밭에 매일 자갈을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이러다건 온통 자갈벗이 되겠네. 나무꾼은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은 농사를 망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도깨비의 심수를 막을 궁리를 했답니다. 하루는 어둑어둑할 때쯤 도깨비가 또 자갈을 뿌리려고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나무꾼은 못 본 채 하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지요. 도깨비 덕에 농사가 잘 되겠어. 자갈 말고 개똥을 뿌려놓았으면 농사를 영영 못 짓게 될 뻔했는데 다음날 아침 밭에 가보니 개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자갈 대신 개똥을 잔뜩 뿌려놓은 것이지요. 도깨비 덕분에 농사도 잘 되고 나무꾼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10년 후의 약속 찬판을 지낸 고유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고정명의 후손입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광주에서 살았는데 고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홀로 경상도 고령연에 정착해 남의 집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유독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해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는 고 도령으로 불렀고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 도령이 일하는 집 이웃에는 박씨 성을 가진 좌수가 살았는데 박 좌수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고 도령이 지나다니며 보니 이 집엔 자세기 고은 딸이 있었는데 남들의 말로는 외동딸이라고들 했습니다. 박 좌수의 집이 워낙 가난해 시집도 보내지 못하고 나이만 차간다는 것이었지요. 고 도령은 이 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박 좌수를 찾아갔습니다. 박 좌수 어른 저하고 장기나 두시지요. 실력이 되나 보군 그럼 어디 한번 둬볼까? 그런데 어르신 장기는 내기장기를 두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내기를 하도록 하지 무엇으로 내기를 하려는가? 제가 지면 어르신댁에서 1년 동안 머슴사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지신다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십시오. 원 이런 사람을 보았나 그런 당치도 않은 말을 하다니 썩 나가게. 박 좌수는 장기판을 엎어버리며 일어나 버렸습니다. 고 도령은 무한한 마음에 얼굴이 벌개져 돌아갔지요.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박 좌수의 딸이 울타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박 좌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딸은 넌지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뭐가 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웃집 머슴인 고 도령이 너에게 장가를 오겠다는구나. 당치도 않은 말이지. 아무렴. 하지만 아버지 고 도령은 원래 양반집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고 그 성실함은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사위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하기로 너마저 그렇게 고생을 시킬 수는 없다.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어. 박 좌수는 딸에게마저 화가 나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고 도령에게 있었던 일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박 좌수를 찾아가 두 사람의 혼인을 권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딸이 나이만 들어 결국엔 노처녀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성실한 고 도령이 말을 꺼냈을 때 혼인을 치르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지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바람에 박 좌수는 결국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했습니다. 홀례를 치른 첫날 밤 신부는 남편과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서방님을 지켜봤지만 머슴사리만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본 뒤 양반인 본인이 용모 또한 어느 양반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글도 모르시고 예법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으니 같이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재산 또한 넉넉하지 않으니 제가 돈을 벌고 서방님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딱 10년 동안 저는 길쌈을 서방님은 글공부를 하되 10년간은 만나지 말고 서로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룬 후에 만나도록 합시다. 할 수 있나요? 나를 생각해 그런 고생을 자처한다고 하니 나는 더 없이 고맙지만 과연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소. 뜻이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결국 고유는 부인의 설득으로 부인이 만들어둔 배의 두피를 여비삼아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났습니다. 시장에서 배를 팔아 단단히 돈을 챙기고 스승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지요. 어느덧 합천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멀리 마을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을 둘레에 시내가 흐르고 수양버들이 시내가에 늘어서 있는 것이 깨끗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시내가 근처에 이르렀는데 어디선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러보니 서당이 보였습니다. 서당에서는 어린 아이 대여섯 명이 늙은 훈장을 모시고 공부 중이었지요. 고유는 이곳 이분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장 앞으로 달려나가 꼬벅 절을 올리고 자신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어 아직 문자라고는 한자도 깨치지 못했으니 제발 거두어 달라고 했지요. 훈장이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한 글자도 모른다고 했느냐 그러면 전자문도 못 읽었겠구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옛다 이것이 모든 글자의 기본이 되는 책이니 열심히 해보거라. 그날부터 고유는 그곳에 머물면서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천자문을 익혔습니다. 아이들이나 익힐 천자문을 상투까지 튼 어른이 읽고 있으니 아이들이 놀렸지만 그런 것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훈장은 시험 삼아 내준 천자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유를 보고 기특하게 생각해 진심으로 대해주며 다른 책도 내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글만 읽은 지 5년이 지나니 웬만한 글에는 도통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훈장은 과거에 대비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 해가 지나자 구사하지 못하는 글이 없었고 어느 선비에 견주어 보아도 빠지지 않는 선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훈장은 과거를 볼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고윤은 아직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절로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동안 자신을 거두어준 훈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 후 해인사로 향한 고윤은 해인사에 도착하자마자 중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거두어주길 부탁했습니다. 승녀들은 그 관상이 비범하지 않은 것을 보고 쾌히 승낙했고 그날부터 고윤은 상투를 천장에 메고 다리를 바늘로 찔러가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고윤은 이제야말로 자신의 학문이 과거를 볼만하다고 생각해 한양으로 올라갔어요. 과연 그의 생각처럼 과거에 합격을 했고 승정원에서 일하는 가주서 벼슬을 재수받았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대신들과 회의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 낙순물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임금은 낙순물 소리에 대신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라고 대신들에게 일렀지요. 고윤은 이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렴관리 주성의고 이 말은 낙순물 소리가 요란하니 아래낸 소리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데 그 문장이 칭찬받을 만하였습니다. 승지와 사관들은 이 글을 보며 칭찬하였고 임금도 직접 보고는 감탄했지요. 글을 쓴 자를 불러 올려 칭찬을 하며 물었습니다. 내 집 후손이냐 충신경명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가 있느냐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떠돌다 흘러흘러 영남 땅까지 갔었습니다. 혼인은 했느냐 혼인은 했지만 부인과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 헤어진 지 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첫날 밤에 부인과 한 이야기 등을 자세히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약속에 기특함을 느꼈어요. 이제 십년이 지났으니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이 말과 함께 임금은 고유에게 고령 형감을 제수하고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임금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물러나온 고유는 영남 땅 가까이에 이르자 따르는 하인들을 관에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해진옥과 갓차림으로 장인어른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이미 무너질 만큼 낡아있었고 사람 하나 살지 않았지요. 이웃에 물으니 박자순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딸의 소식을 묻자 이웃들은 놀랄만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박자순님 딸은 고도령이라는 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렇게 나간 후엔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게 됐답니다. 부인은 그런 후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모으더니 큰 부자가 되셨지요. 이 산 뒤에 있는 땅이 모두 그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도령 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고도령의 유복자가 올해 열 살이 됐는데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답니다. 부인은 집 나간 고도령을 찾으려고 거린 잔치를 버리고 있으니 그 집에 가시면 푸짐하게 얻어먹을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 노자도 생길걸요. 고유는 부인의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과연 부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고유는 관에다 연락을 해 과한 사람들 모두 고도령 댁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가 나면 대문 앞에 정렬해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고도령 댁 앞에 도착한 고유는 그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집은 적어도 백여 칸이 될만 했고 얼핏 보기에도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 했지요. 마당 에서는 거린들을 위한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도 거린 인양 힘없는 몸짓으로 집안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마루로 올라갔는데 그곳엔 나이 든 선생과 어린아이가 마주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고유가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입니다. 밥이나 한술 주시오. 예 그러지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는지 모를 수 있을까요? 내 성은 고가요. 아이는 흠친 놀란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처가의 성씨는 어떻게 되는가요? 장인어른의 성은 박가인데 박좌수라고 불렸소. 공손하게 묻던 아이는 놀란 듯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을 모시고 나왔는데 그 부인이 바로 고유의 부인 박씨였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나와 직접 확인하니 진짜 남편이었어요. 부인은 남편과 안방으로 건너가 떨어져 지는 세월을 생각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유도 이런 부인의 모습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혼이 난 다음 날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돈을 다 털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 코울의 서당을 전전하며 그를 배워보려 했지만 모두가 나를 포기했소. 결국 이리저리 방랑을 하며 거지처럼 지낸지 십년이오.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부인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냈으니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소. 이만큼이 서방님의 분수일는지 모릅니다.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지금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이 없으니 앞으로의 생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젠 우리 식구가 모여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밥상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요가 동행이 있다며 밥상을 밖으로 내달라고 했어요. 밥상을 내감과 동시에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관의 아정과 하인들이 문 밖에 모여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고요가 밥상을 내가면 피리를 불어 모두를 불러 모으라고 미리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소란에 사람들은 놀랐지만 오직 부인만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서방님이 이렇게 금이 환양하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장난을 치셨습니까? 고요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사랑에 앉아 관 사람들의 인사를 차례차례 받았습니다. 이로써 동네의 고도령이 금이 환양했다는 소문이 났고 고요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했지요. 부부는 자신들이 이만큼의 명예와 부를 이룬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 가난한 집에 나눠주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부부를 칭송했고 박씨와 같이 현명한 부인을 둔 것은 고유의 복이라 했습니다. 고유의 부임지에는 부인과 아들이 따랐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경상도 관찰사로 승격했고 벼슬이 찬판에 이르는 등 사는 내내 경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이 된 친구 서울에 사는 김선비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김선비가 이를 보러 영남을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어린아이 수백여 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말을 탄 사람은 바로 그의 죽은 친구였어요. 김선비를 알아본 친구는 죽기 전처럼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으로 친구의 손을 덥썩 잡고 물었습니다. 자네가 죽은 지 몇 년인데 어떻게 다시 이승에 나타났나 나는 죽은 뒤에 마마 귀신이 되어서 이승의 천연두를 퍼뜨리고 있네. 경기도에 다 퍼뜨리고 이제 영남지방에 퍼뜨리려고 가는 중이야. 이 아이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마마를 앓다가 죽은 아이들이네. 놀라운걸. 자네는 살아있을 때 인자한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마마 귀신이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인자한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살려주어야 자네답지 않는가? 나도 어쩔 수 없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아무리 아무리 자네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사람들이 자네에게 크게 고마워 할 걸세.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럼 잘 가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보니 이미 마마 귀신이 된 친구는 모습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김선비 김선비가 고개를 넘어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안동에 들렀더니 마마가 크게 퍼져 다른 지역에서 했습니다. 주인장의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음식과 술을 마련해 재상을 차려주십시오 김산비는 재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네는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는가 보군 벌써 마을 아이의 절반이 넘게 죽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네의 인자한 성품과 맞는 것인가 마음을 돌이키고 관대하게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와의 약속 또한 지켜주길 바라네 재문을 읽고 불사르고 나니 죽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부모의 환대를 받으며 잠이 든 김산비는 꿈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이 마을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네가 지성으로 빌었고 자네와 한 약속도 있어서 억지로 따르게 되었네 고맙네 나는 자네가 귀신이 되었다고 영영 그 인자함을 잃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 인사를 주거받은 김산비가 꿈에서 깨고 나니 죽어가던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김산비가 지난 밤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사하면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자신들의 대접을 받고 가길 원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산비는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머물렀지만 이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남편을 향한 신부의 한 옛날 옛적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달이 환한 보름날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하얀 제가 되고 말았어요 아내를 버리고 가출한 남편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까마득히 잊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천 길이나 되는 바위 꼭대기에 기와집이 보였어요 남편의 눈에 기와집이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불이 환했지만 낮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기와집이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을 보냈지요 저기에 올라가 보거라 학생은 절벽을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보낸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이 죽어나가자 남편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남편은 절벽을 올라갔더니 하얀 각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를 모르오 하얀 각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 했지요 하얀 각시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버려놓고서는 이 살인자 남편은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각시는 남편에게 다가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배회하다 남편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두 남편과 열녀 옛날 옛적 유부녀인 여자에게 한 부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 아이만 낳아주면 무엇이든 해주겠소 깜짝 놀란 여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낳아주시오 뭐든 해드릴 테니 여자는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준다는 부자의 조건은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여자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집안 살림을 거덜내고도 병석을 털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남편 약값까지 구해야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부자의 제안을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아니 남편이 용인해주기만 하면 받아들이고 싶다 남편을 위해 부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생각하던 남편이 말을 꺼냈지요 그리하게 순간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해내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 살리고 싶으면 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죠 아내는 서운했지만 그 마음은 잠시였습니다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내하자고 다짐했지요 사실 남편이 아내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부자 남편과 살면 힘이 덜 들 거야 남편은 자신이 죽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자 아내의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예정된 날이 다가왔어요 아내는 부자의 집으로 옮겨가자 곧 배가 불러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갖게 되자 부자는 아내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편에게 온갖 진귀한 약을 해주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아내의 배처럼 남편의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열 달이 흐른 후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이 남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아내의 남편을 위해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두 남편의 집을 오가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세상에 죽음이 오게 된 이유 세상이 생겨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 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파서 못살겠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먹을거리를 찾아 멀리 떠났다가 웬 커다란 고기 덩어리 같은 산이 우뚝 서있는 걸 보았어요 하지만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데다 시커먼 칭 넝쿨 같은 것이 치렁치렁 늘어져 있고 왠지 이따금 산 전체가 꽁틀꽁틀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이런 세상에 거인이었잖아 그래요 젊은이가 본 것은 바로 거인의 머리였습니다 이리저리 뻗은 칭 넝쿨 같은 것은 머리카락 이었고요 내 이름은 죽음이다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느냐 거인이 묻자 젊은이는 벌벌 떨며 대답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거리를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 그렇군 그렇다면 내가 배불리 먹게 해줄 테니 내 종이 되어다오 보다시피 나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누워만 있거든 음식을 준다는 말에 젊은이는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거인은 음식 한 덩어리를 내주었는데 어찌나 맛이 좋은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그 후로 젊은이는 거인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매일 맛난 음식을 배불리 얻어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쯤 지나자 젊은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안된다 날 떠나려거든 너 대신 일할 사람을 데려다 놓아라 좋아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간 뒤 제 동생을 이곳으로 보낼게요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약속대로 자기 동생을 거인에게 보냈습니다 고향에선 여전히 모두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자 젊은이는 도저히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인을 찾아갔지요 거인님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제발 먹을 꼬리를 주세요 거인은 기꺼이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거인의 종이 되어 일했지요 아 참 그런데 제 동생은 어디에 있나요 젊은이가 묻자 거인은 먼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다고만 대답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젊은이는 또 집이 그리워졌어요 안된다 날 떠나려거든 나와 결혼할 색시를 구해다오 좋아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간 뒤 제 누님을 보내드리지요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누님을 구슬려서 거인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자 젊은이는 또다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거인을 찾아갔어요 이런 이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귀찮은 녀석이군 거인은 인상을 찌푸리고는 이제부터 자기 집안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젊은이는 거인이 가르쳐준 대로 땅속의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그건 그동안 거인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의 뼈였답니다 이럴 수가 젊은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몸을 보들보들 떨었어요 그때 어두운 동굴 한쪽에서 빛을 내고 있는 주머니 하나가 눈에 띄웠습니다 한 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물건 이었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니 빛이 나는 하얀 가루가 든 병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병뚜껑을 열다가 그만 가루를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루가 뼈에 닿자 사람으로 되살아났지요 그제야 젊은이는 하얀 가루가 마법의 가루임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동굴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뼈에 마법의 가루를 솔솔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거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하나둘 살아났고 그중에는 젊은이의 누나와 동생도 있었지요 거인이 잠든 사이 젊은이는 되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몰래 몰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을 찾아가 알렸지요 저기 저기 저 산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은 사람을 잡아먹는 죽음이라는 거인이랍니다 그러니 당장 그 거인을 해치워야 해요 사람들은 칙넝쿨 같은 거인의 머리카락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마침 거인의 머리카락은 아주 멀리까지 사방팔방 뻗어 있었거든요 과연 이쪽 저쪽에서 거인의 머리카락에 불을 활활 질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인은 꼼짝없이 죽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 최장이 젊은이가 들고 있는 주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게 그 빛나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마법의 가루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뿌리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난 답니다 그래 거참 신기한 이야기로군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지 저 거인의 뼈에 한번 뿌려볼까 안 돼요 그랬다간 틀림없이 거인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조금만 뿌려보게나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가루를 살짝 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거인이 그 큰 눈을 번쩍하고 떴어요 거인이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리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거인에게 뿌린 가루가 아주 조금이었기 때문에 거인은 전처럼 완전히 되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끈뻑 떴다 감았다 하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게 닥쳤답니다 거인이 한번 눈을 떴다 감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던 사람이 하나씩 죽음을 막게 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을 바친 거인 까마득히 오랜 옛날에 신들의 왕 제우스는 티탄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티탄족은 몸집이 산만한 거인들이었지만 제우스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의 신 아레스 지혜의 신 아테나 그 밖의 온갖 쟁쟁한 신들이 모두 제우스 편이었으니까요 1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난 뒤 제우스는 거인들 모두에게 제각각 벌을 내렸습니다 그 중 아텔라스라는 거인에게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벌을 내렸지요 그 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힘들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텔라스는 죽을둥 말둥 인상을 쓰며 팔다리를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무거운 하늘을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간 온 세상이 홀랑 뒤집혀버릴 테고 아텔라스는 제우스로부터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힘센 영웅 헤라클레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황금사과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던 중이었지요 마침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텔라스를 발견한 헤라클레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황금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소 알다마다 황금사과는 내 딸들이 돌보고 있거든 하지만 아무나 쉽게 딸 수는 없을 걸세 불을 뿜는 용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텔라스는 자기가 얼른 가서 따올 테니 대신 하늘을 잠시 떠받쳐 달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불뿜는 용과 싸우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쉬울 것 같았거든요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넘겨받아서 끙끙 짊어진 사이 아텔라스는 정말로 번쩍이는 황금사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불을 뿜는 용이라고 해도 거인에게는 식은중 먹기였어요 하지만 또다시 하늘을 짊어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아텔라스는 자기 못지않게 힘센 헤라클레스에게 영영 하늘을 떠맡길 생각으로 꾀를 냈습니다 이봐 이 황금사과를 미케네의 왕에게 가져다주려고 했지 내가 그 일까지 대신해주고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게 내가 금방 다녀오겠네 하지만 헤라클레스도 금세 아텔라스의 속셈을 눈치채고는 역시 꾀를 냈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고맙네요 그런데 말이죠 잠깐이면 될 줄 알고 하늘을 제대로 올려놓지 못해서 그런지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짊어져야 좋을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대로 바치고 기다리지요 이런 아텔라스는 황금사과를 얼른 내려놓고 헤라클레스에게 하늘을 넘겨받았어요 잘 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떠받치면 훨씬 하지만 그 사이 헤라클레스는 황금사과를 집어들고는 냅다 달아나버렸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저 콩알만한 인간이 날 속이다니 제발 날 좀 살려줘 아텔라스는 또다시 꼼짝없이 그곳에 서서 오래오래 하늘을 떠받쳐야 했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영웅 페르세우스가 찾아왔어요 그는 무시무시한 괴물 매도사를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매도사는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되어 있고 멧돼지의 엄리와 황금 날개를 가졌지요 게다가 누구든지 매도사의 눈을 보았다간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고 만답니다 혹시 매도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페르세우스가 묻자 아텔라스가 대답했어요 그럼 알다마다 내가 가르쳐주겠네 그 대신 매도사를 해치우거든 그 머리를 가져와서 내게 보여주게나 아니 왜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돌이 되고 싶다네 제발 부탁일세 아텔라스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텔라스가 어찌나 힘들어 보였는지 페르세우스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난 뒤 페르세우스는 아텔라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떡하니 매도사의 머리가 든 자루가 들려있었지요 자 부탁하신 대로 매도사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돌로 변하고 싶습니까 페르세우스가 물었어요 그래 어서 보여주게 어서 페르세우스는 자루 속의 매도사 머리를 번쩍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매도사와 눈을 맞춘 아텔라스의 몸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돌이 된 그의 머리는 산꼭대기가 되고 뼈는 바위가 되었지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아텔라스 산은 바로 이 거인 아텔라스가 돌로 변해서 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콩가루 집안이 된 정승집 옛날에 한 정승집에서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좀 음흥스러운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승사위라 하나 집안이 그리 넉넉치 못하여 먹고 살기도 바쁜 형편이라 은근히 처가에 기대는 마음이 있었지요 제 딴엘은 장인이 정승자리에 있으니 그 덕을 좀 볼까 하고 걸핏하면 처가를 기웃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종래 찬밥 신세였어요 정승이 욕심이 많아서 동보따리나 듬뿍듬뿍 갖다 안기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잘도 뚝뚝뚝 떼어주면서 저같이 빈손으로 기웃거리는 사람은 당최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낭패였지요 그래서 이 사위가 엉큼한 짓을 하나 벌였습니다 정승이 날마다 대골에 드나들 때 타고 다니는 흰말을 슬쩍 훔쳐냈지요 그러고는 흰말에다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 도로 정승집을 끌고 갔습니다 별것은 아니오나 괜찮은 말 한피를 가지고 왔으니 요긴하게 쓰십시오 하고 새까맣게 먹칠을 한 말을 턱 내놓았습니다 정승은 아끼던 말을 잃고 잔뜩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사위가 말을 갖다 바치니 얼마나 반갑겠나요 백번 치사를 하고 말을 받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사위한테 받은 말이 틀림없이 처음 보는 말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가 다니는 길을 환히 꿰뚫고 있더란 말입니다 코삐를 놓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알아서 대걸로 집으로 척척 찾아다니지 뭐예요 그래서 정승이 사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준 말이 어찌 그리 용한가 내가 다니는 길을 다 알고 있더군 벌써부터 그 말을 대감께 드리려고 마음먹고 단단히 길을 가르쳐놨습지요 이렇게 능청을 떠니 그만 정승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노라고 대뜸 시골 현감 자리 하나 뚝 떼어 주었지요 사위는 혹 어물쩍거리다가 속임수가 들통날까봐 불이 났게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는 정승이 말을 타고 대걸로 가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일났지요 시커먼 먹물이 술술 쏟아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검정말이 흰말이 된 겁니다 그제야 정승이 사위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정승 아들은 정승보다 더 성미가 괄괄한지라 돈이 나서 길길이 뛰었지요 매 보인지 뭔지 내 그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제 매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갔어요 음흥스럽기로 말하면 둘째 못 갈 사위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만일쯤 다 짐작을 하고 미리 꽁꽁이 속을 다 차려놨지요 거울에 내려가자마자 향리들과 기생들을 불러다가 수근수근 소작을 하더니 고울 어귀 주막에 기생들을 내다 앉히고 상기슬게 슬금 뚝딱 초막도 하나 짓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품이 이를 내도 크게 내 모양입니다 정승 아들이 눈에 쌍심지를 세워가지고 말을 달려 고울 어귀에 이르니 길가에 참한 주막이 하나 덩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지라 주막에 썩 들어섰지요 주막에서 대강 요기를 하고 퇴마루에 걸터 앉아 사방을 살펴보니 저 건너 상기슬게 초막이 하나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보게 주모 저 건너 초막에서 바둑 도는 노인들은 누군가 했더니 주모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되받기를 쇳내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요 저 건너 초막은 어디 있으며 바둑 도는 노인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거든요 아 저기 저 상기슬게 초막 말일세 거기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안 보인단 말인가 했더니 주모는 두 눈을 등잔만하게 뜨고 뚜리뚜리 살피면서 쇳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저 건너 초막에 바둑 두는 노인들이 보이느냐 하고 술상 나르는 기생들을 보고 물었지요 그러니 기생들도 하나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다 미리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서울서 방금 내려온 정승하들이 내막을 알턱이 있나요 하도 이상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으려니까 주모가 손뼉을 치면서 나서기를 어라 어라 옛날부터 이 고울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있더니 바로 그 신선이 현신했나 봅니다 그런데 샌네들 눈에는 안 보이고 나리 눈에만 보인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요 신선은 신선 눈에만 띈다더니 혹 나리 깨서 신선이 아니온지요 이라고 능청을 떠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반쯤 나간 판국에 자기를 신선이라고 잔뜩 축혀놓으니 이 정승 아들이 그만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리로 갔지요 가보니 과연 산뜻한 초막에 허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두 노인은 정승 아들이 가까이 가도 견눈질 한 번 하지 않고 뚝딱뚝딱 바둑만 두고 있더니 한참 뒤에야 손짓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맑은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신선이 주는 술이라면 말로만 듣던 감노주가 틀림없을 터이니 마달수가 있나요 바다 마셨지요 거푸 석 잔을 바다 마시니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잤지요 얼마나 오래 잤는지 눈을 떠보니 초막도 온데간데 없고 신선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쿠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더니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슬 주막에 내려와 보니 아는 게 아니라 전에 보던 주모는 안 보이고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주모를 불러 물어봤지요 혹 이 골 관장이 암흑의 정승에 사위되는 암흑의 가 아닌가 그랬더니 주모가 펄쩍 뛰며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분이라면 백년 전에 이 골을 맡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미리 다 짜고 하는 수작이지만 정승 아들은 짐작인들 한턱이 있나요 야 그 사이에 백년이 지났단 말이지 그렇다면 매부도 벌써 백골이 되었을 터이니 서울로 돌아가는 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머리를 돌려 서울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턱 들어가 보니 꼭 저희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백년 세월을 거쳐 대강 샘을 놓아보니 못되어도 제 증손자벌은 되겠단 말입니다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붙이기를 너는 어찌 너희 고조부를 그리도 속 매달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정승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지요 아들 아들 녀석이 제배부 잡으러 간다고 시골에 내려가더니 그만 미쳐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는데 아들 녀석 하는 짓을 좀 보세요 네 이놈 아무리 처음 보는 조상이라 하나 내 증조부 앞에서 감히 담배질을 해 이러면서 제 아버지 따기를 한 대 올려 붙이는 겁니다 매부에게 깜빡 속아서 제 아버지를 증손자로 알고 그 짓을 해놨으니 정승집도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 때려잡은 선비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요새 같으면 길이 좋아서 넓은 길로 헐헐 다니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나요 과거 보러 서울 가자면 험한 고개를 몇 고개나 넘어가야 했지요 선비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좌우의 숲은 자욱하고 길은 험하고 해서 걷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널따란 바위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기에 거기 앉아서 쉬다 가기로 했지요 담배를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이제 가볼까 하고 곁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는데 지팡이라고 더듬어 쥐니까 이놈의 지팡이가 물컹한 겁니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어요 호랑이 꼬리가 바위 사위로 삐죽이 나와있는 걸 쥐었단 말이지요 바위 뒤쪽에서 호랑이란 놈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놈의 꼬리가 두 바위 사위로 나온 겁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쥐어놨으니 낭패지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잠을 깨어 제 꼬리 잡은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꼬리를 놓았다가는 당장 돌아서 달려들게 뻔하단 말입니다 그저 죽으나 사나 꼬리를 붙잡고 있어야 호랑이도 꼼짝 못할 것 아니겠어요 선비는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잡고 버텼습니다 호랑이란 놈도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으르렁 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용을 쓰면서 버티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있으니 참 죽을 맛 맛 이었어요 팔은 아프고 온몸에 땀은 비오듯 흐르는데 꼬리를 놓치는 날이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판이니 놓을 수가 있나요 그저 죽자 사자 그놈의 꼬리를 꽉 잡고 있을 지팡이를 짚은 중이 올라오는 겁니다 참 반가웠어요 죽을 지경에 산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야 살길이 열린 거지 뭐예요 선비는 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스님 어서 이리 와서 저 호랑이를 지팡이로 때려잡아 주시오 내 이놈의 꼬리를 반나절 동안이나 붙잡고 있느라 죽을 지경이오 그런데 이놈의 중 좀 보세요 남의 사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못하는 법이라 그럴 수 없소이다 이라고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비는 몸이 잔뜩 달아서 애원을 했지요 그러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래도 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살생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비는 이러다가 중이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강국하게 부탁을 했어요 정 정 그러시면 스님이 나 대신 이 꼬리를 잡아주시오 내가 호랑이를 잡을 터이니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소 충은 그것 또한 살생을 돕는 일이라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비는 뭐 이런 중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꾹꾹 눌러 참고 한 번 더 간청을 했지요 제발 부탁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 보따리에 든 돈을 다 드리리다 그대야 중이 못 이기는 척 세금세금 다가와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중에게 맡겨놓고 손을 툭툭 털고 물러났지요 이제 지팡이를 들고 호랑이를 때려잡는가 했더니 웬걸요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어 중에게 던져주면서 예수 여기 돈이 있으니 다 가지시오 하고는 지팡이를 챙겨들고 슬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급해진 것은 중쪽이지요 아니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거다니요 그러니 선비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스님만 살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살생을 원치 않소이다 이라고 어정어정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중이 바짝 몸이 달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놈의 호랑이 좀 잡아주시오 살생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오 그래도 능청 능청 걸어가니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저 돈 안 가지겠소 바랑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래도 잡고 가니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때려잡겠소 이러는 겁니다 이쯤 되니 선비가 안 돌아볼 수가 없지요 스님은 살생을 못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했더니 중요하는 말이 살생이고 모시고 사람부터 살아야 할 것이 아니오 하더라나요 그대야 선비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내기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동량을 하러 다녔습니다 동량으로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가는데 무더운 여름날이라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어 가기로 했어요 때마침 농부 한 사람이 소를 부려 논을 갈다가 그 나무 그늘에 와서 함께 쉬게 되었답니다 곧 곧 모를 내야 할 텐데 비가 안와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이렇게 날씨 걱정을 하자 새 사장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걱정 마시오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게요 하는 겁니다 농부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에이 스님도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아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곧 비가 올 거요 스님은 비가 온다고 하고 농부는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 내기를 해봅시다 스님 말대로 해 지기 전에 비가 오면 내 저 소를 들이지요 농부는 농부대로 오랜 경험이 있는지라 이렇게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올 리 없다고 믿고 자신 만만하게 나섰습니다 농사꾼의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소를 내기에 걸었으니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좋소이다 소승은 가진 게 이 쌀밖에 없으니 지면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새님은 새님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루종일 동양한 쌀을 모두 내놓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농부는 다시 논을 갈고 새님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지요 농부는 논을 갈면서도 쌀이 공짜로 생기는 횡재수가 났다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비구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뭉게뭉게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곧장 장대같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는 비에 흠뻑 젖어서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어요 농사꾼에게야 때 맞춰 비가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농부는 내기에서 진 것보다 비가 오는 게 좋아서 싱글벙글 했습니다 소리를 잃게 됐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스님 참으로 용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입고 있던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예 옷을 만져보면 안다구요 그게 도수를 부리는 옷인가요 그게 아니라 옷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알았다오 우리는 빨래를 자주 못하니까 늘 옷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은 곧 소금이니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했는데 공기 속에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생각했지요 아 그랬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소리를 지다가 보기 좋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리를 내놓을 일만 남았습니다 농부가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자 어서 몰고 가십시오 새님은 허허 웃으면서 소 곧비를 잡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이 소를 도로 드릴 터이니 농사 잘 지으시오 우리에게야 소가 아무 소용 없지만 농사 짓는데 소만큼 요긴한 것이 또 있겠소 하고서 훌쩍 가버리더래요 스님이 떠나자마자 장대같은 비가 뚝 그치고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하늘도 금세 맑아졌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부터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했답니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대서 그런 말이 생긴 거지요 소내기가 요즘에는 소나기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번 망신당한 원 옛날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원이 착하고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했고 원이 욕심 많고 사나우면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지요 오죽하면 사나운 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이 나온 내력이 이러하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딴 집에 사는 젊은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산중에서 살아보니 호랑이가 자꾸 나타나서 겁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무서우면 사람이 많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살지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삽니까 하고 물으니 이 내외가 하는 말이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사나운 원만큼이나 하겠습니까 하더래요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지요 옛날 어떤 고울에 바로 그렇게 욕심 많고 사나운 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산이 좀 있어서 먹고 살만한 백성이 있으면 다짜고짜 불러다가 얼토당토하는 구시를 붙여서 재물을 빼앗곤 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어린 아들을 둔 백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살림이 좀 있었던지 원에게 불려 갔어요 원이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서 갖다 바쳐라 만약 못 구해오면 관장의 명을 어긴 죄로 너희 집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산딸기는 한여름에나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는 동지 섯달 한겨울 이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재주로 산딸기를 구해오겠어요 아예 못할 일을 시켜서 그걸 구실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속셈인 게 뻔하지요 이 백성이 하도 기가 막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누워서 끙끙 앓고 있으니 어린 아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니가 알 바 아니니 가서 글이나 읽어라 그래도 아들은 무슨 일인지 가르쳐 달라고 부득부득 졸랐지요 할 수 없이 사정 이야기를 다 했더니 아버지 염려 염려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아들 혼자서 원희 사는 광가에 썩 들어갔어요 원희 보니까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조그만 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덜어 산딸기를 구해오라 일렀는데 너희 아버지는 안 오고 왜 니가 왔느냐 저희 아버지는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알아두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좀 얻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원희 들어보니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들을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하루는 원희 또 이 백성을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못할 일을 시켰다마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터이니 어김이 없도록 해라 내일까지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지어받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모두 받쳐야 한다 하게 일러 이루어졌더니 그까짓 읽어주고 뭘 그러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물렸느냐 이렇게 배를 배를 만들겠습니까 모래로 새끼를 못 고는 이치나 돌로 배를 못 만드는 이치나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원희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망신을 당한 원희 다시는 부르지 않으니 마음 푹 놓고 살았지요 오늘의 동화 집을 바꾼 두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와 목수가 이웃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대장장이네 집과 목수네 집은 바짝 붙은 게 아니라 사이가 좀 떠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뜬 곳에는 대밭이 하나 있었지요 대장장인은 쇠를 다루는 사람이니 밤낮 챙강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쇠를 달구는 데는 풀무질이요 쇠를 두드리는 데는 망치질 인데 그게 소리가 좀 시끄러운 가요 챙강 챙강 푸시시 챙강 이러고 밤낮으로 소리를 내지요 목수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니 밤낮 똑딱 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데는 톱질 이요 못을 박는 데는 망치질 인데 이건 또 좀 시끄러운 가요 뚝딱뚝딱 밤낮으로 소리를 내지요 이렇게 챙강챙강 뚝딱뚝딱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해에 웬 양반이 이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쉬러 내려온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제 딸에는 좋은 집털을 다진다고 직원을 데리고 왔다갔다 하더니 대장장이와 목순의 집 사이에 있는 대밭이 천하 명당이라고 거기에 털을 잡았습니다 대를 모두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턱 지어놓고 사는 거지요 명당자리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하루 이틀 살아보니 이거 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앞 뒷집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내는데 앞 집에서 챙강 하면 뒷집에서 뚝딱 하고 앞 집에서 푸시시 하면 뒷집에서 시울렁 하고 이거 뭐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본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 소리가 귀에 있기도 했지만 다같이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시끄러운 줄을 모르지요 도리어 하루라도 챙강 뚝딱 소리가 안 나면 잠이 안 올 만큼 정이 붙었지요 그렇지만 평생 일 안 하고 글만 읽고 살던 양반님 귀에는 그 소리가 무척 거슬리는 겁니다 양반님 내야 그저 둘레가 고요해서 마당에 오동 닙 지는 소리까지 들려야 글도 읽히고 시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글 좀 읽으려고 하면 챙강 시 좀 읽으려고 하면 뚝딱 이러니 사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두 놈의 집을 몽땅 부숴버리고 대장장이와 목수에게 곤장이나 몇 대 안겨서 멀리 쫓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 종도 아니고 명색이 양민한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다 못해 이 양반이 하루는 대장장이와 목수를 찾아갔어요 먼저 대장장이를 찾아가서 내가 풍수를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집터가 오행으로 말하면 물의 터일세 자고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상극이니 불을 다루는 자네 일에는 맞지 않아 더 늦기 전에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네 이사하려면 돈이 돈이 들 터이니 내가 좀 보태 줌세 이렇게 구슬리면서 돈 양께나 조이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대장장이는 아이고 대감께서 소인을 이렇게나 생각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요 분부대로 앞지요 하고 선선히 응락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됐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목수를 찾아가서 내 내 지리를 보니 자네 집터가 오행으로는 불의 터일세 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무를 데우지 않나 그러니 나무를 다루는 자네한테는 맞지 않아 내 이사 비용을 좀 보태 줄터이니 딴 데로 집을 옮기게나 하고서 돈냥개나 조이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수도 그거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요 소인은 무식해서 여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었지요 하면서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양반은 제가 낸 꾀가 생각할수록 대견스러워서 싱글벙글 하면서 집에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방에 느긋하게 앉아있으니 아닌게 아니라 저녁에 대장장이와 목수가 찾아와서 내일 이사를 가게 됐다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잘 되었다 하고 떡이야 술이야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지요 이태날이 되어서 이 양반이 일어나 보니 아침부터 앞 뒷집에서는 전보다 더 요란하게 챙강 뚝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밀린 일을 마저 해놓고 이사를 가려나 보다 하고 그 소리가 그치기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도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좀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소리가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놈들이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오늘로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인가 양반이 화가 다락같이 나서 대장장인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과보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대장장인은 안 보이고 목수가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목수가 양반을 보더니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말이 약속드린대로 오늘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듣자하니 대감께서 이 집터가 물에 덜하셨다지요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물을 내니 저같은 목수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터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양반이 기가 탁 막혔지만 할 말이 없어서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목수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집으로 가봤지요 거기에는 목수 대신 대장장이가 일을 하고 있더래요 대장장이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대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터가 불의 터라고 하셨다기에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불의 터라면 저같은 대장장이에게 안성맞춤이 아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짐만 바꿔앉은 거지요 어쨌거나 이사를 하긴 했으니 약속은 지킨 거고 양반이 제 입으로 물에 터니 불에 터니 해놨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지요 제 께 제가 속아 넘어갔다는 게 이를 두고 하는 말이랍니다 그 뒤로도 대장장이와 목수는 밤낮으로 챙강챙강 뚝딱뚝딱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군수가 된 젊은이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북총 고울에 권세가 당당한 정승이 살고 있었어요 권세 있는 정승이면 당연히 문객이 들끓게 마련인데 이 문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건달들이었어요 돈 꽤나 갖다 바치고 정승의 비위나 슬슬 맞춰가며 어정거리다가 벼슬이나 한자리 얻어볼 욕심으로 득실되는 거지요 그런 문객이 늘어날수록 정승은 처지가 더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면목으로 봐서는 모두 벼슬 한자리씩 안겨주고 싶으나 벼슬 자리라는 게 무슨 떡 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몇 사람 청만 들어주자니 말썽만 생길 것이고 이래저래 난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승이 한가지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인고 하니 이야기를 잘 꾸며대서 자기를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에게 벼슬 자리를 주기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뒷말도 없을 것이고 사내가 그만한 입성이 있어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구실도 되니 좀 좋아요 그래서 문객들이 저마다 정승을 속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별 해괴한 거짓말을 들고 나와 능청을 떨었지만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갈 정승이 아니지요 미리 그만 대책도 없이 판을 벌려 쓰라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대도 정승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모두들 헌물만 켰고 난 지모예요 소문을 듣고 산지 사방에서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들 내놓은 거짓말이 신통치 않았던지 암흑에가 벼슬자리 얻었던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한다 하는 능청꾸러기들도 죄다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벼슬자리 엮이는 영 글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버리니 그 잘난 속임수판도 슬슬 거둘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때 남촌에 사는 젊은이 한 사람이 몇 안 남은 문객들 틈에 새그머니 기어들었어요 본래 집안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살림도 찢어지게 가난하여 벼슬자리는 꿈도 못 꾸어본 형편인데 정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지요 이 젊은이가 정승 앞에 나아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네는 처음 보는 젊은이로군 그래 무슨 말로 날 속일 텐가 정승은 별로 탐탁치 않게 대했지만 젊은이는 개의치 않고 세세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가 아까 댁으로 오는 길에 참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 무엇을 받는고 다름이 아니오라 수표교를 건너다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 날아가다가 다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주워서 보니 어찌나 큰지 장독간에 된장독만 했습니다 장승이 그런 시시한 거짓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본지라 하품을 하며 받아 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 그런 앵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다시 생각해 보니 된장독이 아니라 간장독만 했습니다 그만한 앵두도 없어 아니 사발만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간장 종지만 했습니다 거짓말 밤톨만 했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차츰 줄여나가다가 잘 생각해 보니 앵두만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앵두를 앵두만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참 딱 한 사람이군 그래 그까짓 어린애 장난 같은 말로 날 속이려 했나 이제 사실대로 말했으니 그만 가보게 그런데 젊은이는 빙글빙글 웃으며 한 번 더 다짐을 놓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지요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날 못 속인 게야 대감님께서는 안 속으려고 하셨지만 분명 속으셨습니다 어째서 앵두를 앵두만 하다고 했는데 뭘 누가 앵두를 가지고 그런답니까 기러기 말씀이지요 이 한여름에 기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설마 기러기가 90월이나 되어서 날아온다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겠지요 이렇게 되어서 정승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대요 젊은이는 소원대로 군수 한자리를 얻어가지고 갔는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청백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처녀총각 이야기 황의 황의 정승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 황의 정승이 총각 처녀 짝지어 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국녀라고 하면 이게 임금이 가진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게 국녀 신세란 말입니다 게다가 임금 얼굴 한 번 못 보았어도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하는 게 또한 국녀 신세 였지요 그러니 국녀가 임금 몰래 외관 남자를 만난다는 건 곧 목숨을 내놓은 일이 아니고 뭐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총각을 만나는 국녀가 있었어요 원래 이 처녀 총각은 한 동네에 살면서 일찍부터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는데 처녀가 그만 사냥 나간 임금 눈에 들어 궁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한시도 처녀를 못 잊은 총각은 밤마다 수십 리 길을 걸어 궁궐로 달려가곤 했지요 남의 눈을 피해 궁궐담을 넘어들어가서 대숲에 숨어있으면 처녀가 또 남의 눈을 피해 대숲으로 와서 만나곤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몰래 만나던 두 사람은 그만 어느 날 내시한테 들키게 되었어요 총각은 잽싸게 담을 넘어 달아났는데 처녀야 어디 달아날 때가 있나요 꼼짝없이 잡혀서 문초를 당하게 되었지요 곤장을 막고 줄이를 틀리면서도 처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처녀가 살던 마을에 내려가 수소문한 끝에 총각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몇 날 며칠을 숨어 다니며 이국리 저국리 하던 총각이 드디어 어질다고 소문난 황의 정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딱한 사정을 말하고 처녀를 풀어줄 청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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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라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황정승 내 집 대문 앞까지 가고 보니 더는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 지 뭐예요 참대같이 곧다고 소문난 황정승 그런 사사로운 사정을 들이대기가 거북했던 거지요 생각다 못해 총각은 그동안의 사정을 종이쪽지에 세세하게 적어서 굴비 두름에 매달아 정승집 담 안에 던져넣었대요 이튿날 아침에 황정승 부인이 장을 뜨려고 장독관에 나와보니 난데없는 굴비 한 두름이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굴비 두름을 들어 올리니 종이쪽지가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펼쳐보니 구구절절이 애틋한 사연이라 부인이 그만 감동을 했어요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바로잡지 못해서야 될 말인가 그런데 이 양반 성질이 워낙 고장해서 탈이야 굴비 두름째로 내보이면 틀림없이 부정한 물건이니 내버리라 할 것이고 종이쪽지만 불쑥 내밀었다가는 사사로운 청원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물리칠지 모르니 이 일을 어떡한다 부인이 국리 끝에 종이쪽지를 다시 굴비두름에 매달아 마당에 놀고 있는 개한테 던져주었습니다 정승집에 붙어 살면서 여태 보리누룸지만 얻어먹던 개는 이게 웬 떡이냐고 달려들어 마파람에 개농 감추듯 먹어 치웠지요 그래 놓고 부인이 남편들 들으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투덜거리기를 원 영감도 망령이지 말로는 청념이니 결백이니 하면서 뒷구멍으로 백성들 고열이나 빠는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러니 황정승이 깜짝 놀라 뛰어나올 수밖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황정승이 나와보니 마당엔 웬 굴비두름이 떨어져 있는데 벌써 개가 깨끗이 먹어 치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굴비가 뇌물이라면 개가 받아 먹은 셈이거든요 물리치고 말고 할 것도 없는지라 새끼줄에 매달린 종이쪽지를 펴 읽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글을 다 읽곤 하더니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의관을 차려입고 휘적휘적 활개를 자우며 궁궐로 가더래요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보자마자 황정승은 허허 웃기부터 하는 겁니다 임금 앞에서 큰소리로 웃는 것은 불경이라 임금이 노여워하는 빛을 띄어도 자꾸 허허 웃기만 하니 좌중이 모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 황정승 입만 쳐다봤어요 보다 못한 임금이 짜증을 내며 물었지요 아니 경은 경은 무슨 일로 실없이 웃는 거요 소신이 방금 궐문을 들어서는데 글쎄 숫진드기와 안파리가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드기와 파리 같은 미물이 싸운단 말은 처음 듣소 그리고 그런 미물을 두고 암수를 어찌 가린단 말이오 글쎄 소신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숫진드기가 안파리더러 하는 말이 파리야 나하고 살자꾸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파리가 하는 말이 너는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느냐 요새 웬 시골 총각이 처녀하고 살려다가 쫓겨 다니는 일을 모르느냐 이럽디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벌레도 마음만 맞으면 암수가 짝을 지어 사는데 만물의 으뜸이라는 사람이 짝짓는 걸 죄다 지운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하고 파리는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싸우더란만 입니다 이쯤 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리지 않겠어요 임금이 손을 휘휘 내자우며 황정승마를 가로막더니 내 경이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지 알겠소 그만하오 하고는 내시를 불러 갇힌 국녀를 궐에서 내보내고 총각도 더 찾지 말아라 하더랍니다 그 뒤에 처녀 총각은 혼인에서 아흔아홉 살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현명한 재판 예부터 가죽이라면 수달의 털가죽인 수달피를 일품으로 쳤지요 가도시고 목도리고 수달피로 만든 것이면 최고로 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이 값도 많이 나가서 시골 사람들은 어쩌다 수달 한 마리 잡으면 산삼 한 뿌리 캔 것만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 한 해 농사 지은 것과 맞먹을 만큼 소지가 맞았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옛날에 농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참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마침 설은 다가오는데 설 쇠 돈이 있어야지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긴 해야겠는데 한겨울에 무슨 일거리가 있나요 하는 수 없이 족제비라도 잡아서 팔면 돈푼이나 생기겠지 하고 족제비 잡으러 나섰습니다 눈을 해치며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족제비 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놈의 굴을 파헤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굴을 파헤쳐놓으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족제비가 아니라 수다리지 뭐예요 저건 수다리 아닌가 저것 한 마리만 잡으면 설소의 걱정은 없겠군 농부가 좋아라고 수다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마구 달아나니 쉽사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다른 잡히지 않으려고 마을까지 달아나고 농부는 헐레벌떡 그 뒤를 쫓았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수다를 보더니 덥석 물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 뭐예요 농부는 그 개를 쫓아 남의 집에 까지 들어갔습니다 개 주인은 그 마을에서도 아주 부자인데 저희 집 개가 웬 수다를 한 마리 물어오니까 횡재했다고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따라 들어와서 그 수다리 자기 것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이 수다른 내가 족제비 구를 받아가 쫓던 것이니 내 것이요 그러니 주인은 펄쩍 뛰지요 무슨 소리요 이건 엄연히 우리 집 개가 물고 들어온 것이니 내 것이요 농부도 물러서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 통사전까지 했지요 내 말 좀 들어보오 며칠 안 있으면 설인데 당장 설 셀 돈이 없어서 푼돈이라도 좀 장만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헤매다가 겨우 이걸 잡았다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시오 그래도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잡은 것이요 우리 개가 잡은 것이지 한 사람은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끝내 광가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다를 가지고 광가에 가서 앞뒤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요 고울 원이 두 사람 말을 다 듣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듣거라 농부가 굴을 파고 수다를 쫓았으니 농부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하고 개가 수다를 잡았으니 개 주인에게도 한 몫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수다를 둘이서 반씩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 주인이고 농부고 다 불만인 거예요 농부는 농부대로 제가 굴을 파고 쫓지 않았으면 어떻게 개가 수다를 잡았겠습니까 그리고 산짐승을 어찌 반으로 나누겠습니까 개 주인은 개 주인대로 우리 집 개가 수다를 잡지 않았으면 농부가 영영 놓쳐버렸을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수다를 반으로 나누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하며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는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데 구경꾼들도 모두 원의 판결이 시원찮다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구경꾼들 가운데에서 연함은 살먹은 아이 하나가 원 앞에 썩 나서더란 말입니다 사또 저라면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조그마한 녀석이 무험하구나 그래 너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단 말이냐 저를 사또가 앉으신 당상에 오르게 하면 판결해 보겠습니다 아주 맹랑한 녀석이로구나 그럼 어디 당상에 올라와서 판결해 보아라 원이 앉은 자리를 비워주니까 이 아이가 당상에 올라가서 점잖게 앉더니 또록또록한 소리로 판결을 하기를 듣거라 수다를 쫓은 것은 사람이고 수다를 잡은 것은 개인이라 사람의 욕심은 털가죽에 있고 개의 욕심은 고기에 있으니 털가죽은 벗겨서 사람에게 주고 남은 고기는 개에게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도 개도 다 바라던 것을 얻었으니 불만이 있겠느냐 하거든요 듣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두 현명한 판결이라고 무릎을 치지요 원도 들어보니 옳은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판결한 대로 하여라 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되니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개 주인은 울상이 되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치에 맞는 판결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수달피를 팔아서 설을 잘 세웠대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참 어진 목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깨진 벼루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배운 것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도둑해서 평생 남에게 꼴리고 사는 일이 없는 위인입니다 게다가 오지랍도 넓을 만큼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 일을 보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지요 이 사람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역졸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역졸의 집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서 대성통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지랖 날귀로 치면 둘째 못 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대뜸 들어가서 사정을 물었지요 이 집에 조상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곡성이요 그랬더니 역졸이 울다가 말고 한탄하기를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이신 부르만이요 우리 고울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골에 갖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서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보가지가 열이라도 붙어있지 못할 테니 어찌 동국할 일이 아니란 말이요 이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국리를 했는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요 내가 아무 뒤탈 없이 벼루를 갖다주고 올 터이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요 이러는 겁니다 역절한테야 그보다도 고마운 말이 어디 있나요 얼른 벼루를 내놓았지요 이 사람이 벼루를 비담보에 잘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대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때 한창 새도가 하늘을 지르는 정승집으로 갔단 말이지요 떵떵거리는 정승집이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열어 지키고 서서 자빈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하지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너희들은 어선하를 대골로 인도하여라 하고 거만히 뚝뚝 떨어지게 호령을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뭐 행색도 후질근한 시골떼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참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는 뭐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악질이냐 이 댁이 누구 댁인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하고 욕을 퍼부어댄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험악한 말을 마구 퍼부어댔어요 그러니 자연이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질 게 아니겠어요 문지기들 여럿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벌떡 넘어지면서 대상통곡을 했지요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임금님 벼루를 깨트렸네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무리 새도 있는 정승진 문지기라고 해도 임금님이라는 말이 기가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이러이러한 놈이 와서 옥신각신 하다가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다고 고에 바쳤지요 정승도 들어보니 예산일이 아니어서 이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고을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대골에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댕 문지기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려 놓았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저희 집 문지기들이 벼루를 깨웠으니 주인한테 허물이 안 돌아올 수 있나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 사람을 달랬습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내 그 고을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터이니 너는 이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해라 이쯤 한테도 얼마나 좋아요 죽을 목숨 하나를 살려놨으니 더 바랄게 없지요 그런데도 이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대감 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만은 만약에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백기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도자가 없어서 한걸음도 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라고 능참을 떠니 정승이 어떻게 해요 돈양개나 조이 쥐어보냈지요 그래서 참 애매한 목숨 하나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 머슴을 구한 총각 예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당치 않게 부려먹는 일이야 흔하지요 그럴 때는 꾀를 써야지 섣불리 힘으로 이기겠다고 덤벼서는 안 된답니다 옛날에 일찍이 부모를 잃고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는 총각이 하나 살았어요 이 총각이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웬 젊은 부부가 집 앞에 앉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도 구슬프게 울기에 연휴를 물었더니 우리 집 여섯 살배기 외동 아들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끌려갔소 작년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기로 부잣집에 보릿살 한 가말을 구워먹었는데 올해도 흉년이라 갚을 길이 없게 됐어요 그 빚을 못 갚았다고 빚 대신에 아이를 끌고 가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소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거지요 여섯 살이면 이제 겨우 부모품 안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그런 애를 머슴으로 부려먹겠다고 끌고 갔으니 참 해도 너무 했지요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경우 없는 사람에게는 꾀를 쓰는 게 상책이다 싶었습니다 고정하시고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위로하여 안심시켜 놓고 그 길로 바로 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평생 이런 집에서 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에야 찾았군요 보아하니 일손이 달리는 듯한데 나 같은 사람 모습으로 앉을 테요 한참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온몸이 근질근질하네 하고 수작을 걸었습니다 주인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몸집이 우람하여 힘께났을 것 같았지요 안그래도 일손이 딸려 여섯살배기 어린아이까지 논밭으로 내몰던 참에 이게 웬 떡이냐 싶지만 사경받아서 한미천 잡으려는 건달을 들였다가는 본전 찾기 바쁘겠기에 짐짓 슬쩍 울어봤지요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일을 하겠다면 받아야 주지 그런데 우리집 살림이 보기보다 얇아서 사격은 많이 못줘 총각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사경은 무슨 사경이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좋가지요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나오니 주인이 그만 입이 벌어졌지요 그저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행랑채 문감방이나 내어주면 사경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게 생겼으니 이거야말로 호박이 넝굴채에 굴러들어온 격이 아니고 뭔가요 당장 집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속보이게 말투까지 은근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뭐 우리집 음식이야 먹을만할 걸세 입성도 딴집보다야 나을 테고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오늘부터 당장 일하게나 그러니까 총각이 하는 말이 그런데 말씀이오 주인마님 듣자니 이 집에 여섯살 베기 어린애가 머슴 살고 있다던데 나도 체면이 있는 놈이오 그런 조물애기 하고 같이 일 못하겠으니 그 놈 내보내고 나면 일을 하지요 하는 겁니다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그런 저 비린내 나는 아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던 참이었네 당장 내보내지 주인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총각이 한술 더 떠서 무슨 일이든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지요 이걸 전부 문서에 적어서 나 하나 많이많아 가집시다 그러니까 뒷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요 주인한테 불리한 조건이 없으니 굳이 말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래서 문서를 문서를 썼지요 나 암흑에는 이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한다 여섯 살 베기 암흑에는 내보낸다 이렇게 도장을 써가지고 도장까지 꾹꾹 눌러서 각각 한 장씩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집에서 머슴을 살았어요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새 머슴 일하는 것 보자고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지요 날이 샌지 오랜이 머슴이 일어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으려니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마당에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는 겁니다 머슴 방문을 열어보니 글쎄 이놈이 큰 대자루 드러누워서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 영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아 냉큼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쇠죽도 끓여야지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부터 질러놓고 들여다보니 이놈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이런 미련한 놈 여태 옷도 안 입고 뭐하고 있어 그래도 태평스럽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 참 영감님도 문서에 적혀있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이놈아 문서에 뭘 어쨌단 말이냐 문서에 쓴 걸 그래 벌써 잊어버리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입혀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 주인이 그만 어하니 벙벙해졌지 뭐예요 문서에 입혀준다고 쓸 적에는 그저 헌옷이나 두어벌 주면 될 줄 알았지요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줘야 할 줄이야 누가 알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아무리 고래고래 악을 써도 머슴이란 놈은 자꾸 문서를 들먹이며 부득부득 옷을 입혀달라니 기가 막히지요 한동안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 이러다가는 저만 손해 했거든요 주인이 할 수 없이 머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제야 이놈이 세금세금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새죽도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밥상을 받고 나니 이건 더 가건인 겁니다 머슴 살러 왔다는 녀석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녀석 밥은 왜 또 안 먹어 주인이 다그치니까 아이참 문서에 적혀있잖아요 이러고 입만 딱 벌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문서에 뭘 어쨌다고 먹여주고 갈수록 태산이지 뭐예요 문서에 먹여준다고 쓸 적에는 그저 밥이나 굶기지 않으면 되려지 했지요 제 손으로 머슴 입에 밥술을 떠먹여줘야 할 줄이야 생각이나 했나요 한동안 또 옥신각신 하다가 주인이 할 수 없이 머슴 입에다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여가며 밥을 먹여줬어요 하루종일 그러고 있으면 주인만 손해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머슴이 세금세금 일하러 나가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 주인 영감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또 숟갈로 밥을 떠먹여줘야 할 판이거든요 그렇지만 안 먹여줬다가는 또 문서를 들먹이며 고집을 피울 것이 뻔하니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한술 두술 밥을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밥도 먹여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글쎄 잠을 안자는 거예요 이놈은 잠은 또 왜 안자 문서에 있잖아요 문서에 뭘 재워주고 주인이 이제는 문서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다 못해 이제는 저 커다란 덩치를 안고 자장자장 얼러줘야 할 판이니 식은땀 안 나게 됐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머슴 사는 동안에는 내내 그 짓을 해야 할 판이니 이거야 어디 해먹을 노릇인가요 주인이 한참 동안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그만 소리를 버럭같이 질렀어요 이놈아 문서구 약속이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총각은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머뭇거릴 일이 있나요 두말 않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 집을 나왔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총각이 구해준 여섯살배기 아이가 나중에 총각을 수양형으로 삼아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의관이 먹은 음식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들은 대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제 한몸 살찌우기에 바빴다지만 그 가운데에는 덜어 쓸만한 몽민관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괜찮은 추게 되는 원님 이야기입니다 이 원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행세께나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는 위인이었나 봐요 어쩌다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도 농사짓는 백성들을 보면 제 집 하인 다루듯 했다나요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평판이 나쁠 수밖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런 소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원님은 언젠가 한번 버릇을 고쳐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자가 환갑 잔치를 하게 됐어요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금방에 이름께나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제끼니 당연히 원님도 초대를 받게 되었지요 원님이 일부러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부자집에 갔습니다 해진 중의 적삼에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혼자서 집안에 들어갔지요 대청에 갖가지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히히 낙낙하고 있는 부자 앞에 서서 주인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추건을 했습니다 부자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내려다보더니 웬 백성이 함부로 지체 높은 양반 틈에 끼려 하느냐 보아하니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러 왔나본데 엉간샘심 마루에 오를 생각 말고 대문간에나 가서 기다려라 하더니 하인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지 않고 멋들 하느냐 저 비렁뱅이에게 술이나 한잔 줘서 내쫓고 앞으로는 자빈단속을 단단히 하여라 이러는 겁니다 원님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선채로 탁배기 한잔 얻어마시고 곧장 나왔습니다 부리나케 동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대로 차림새를 갖추는 거지요 관복을 차려 입고 사모 쓰고 목화 신고 사령들을 열어 납세우고 위풍도 당당하게 부자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부자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온갖 아첨을 다 늘어놓는 겁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다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윗자리로 오르시지요 마루에 오르니 상을 다 물리라 하고 새로 징수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와서 버려놓고는 이것저것 권해 올리는 겁니다 사또 차린 것은 없사오나 그저 많이 드시옵소서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음식을 집어드는데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관복에 갖다 넣는 겁니다 소매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쑤셔넣고 허리띠에도 끼워넣고 아니 사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원님은 태연하게 그 짓을 되풀이하면서 아 이 음식은 어찌 내가 먹겠소 의관 대접이니 의관에게 주는 것이 옳지요 하는 겁니다 부자는 영혼을 몰라 멀뚱멀뚱 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내 말이 틀렸소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의관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요 사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이 사또께 바치는 음식이지 어찌 의관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닭배기 한잔 줘서 내쫓은 것도 내 행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러신 게요 그제야 부자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색이 되어 그저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대요 그래서 버릇을 아주 싹 고쳐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안 속이려다 속은 사람 옛날 어느 곳에 돈 깨나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이 든든하여 세전 재물을 넉넉히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횡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살림을 읽은 거지요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해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한테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 삼천냥을 구워달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지요 생면부지에 뜨내기 장사꾼이 아무런 보증도 없이 큰 돈을 구워달라니 말이나 되나요 그런데 장사꾼은 정색을 하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턱 꺼내 놓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금덩어리입니다 돈 몇 천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할 치울 수는 없고 당장 돈 쓸 일은 바쁘고 해서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막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경우에 없는 부탁은 아닙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줄잡아도 몇만 양 어치는 될터이니 담보로 써야 그만 아닌가요 주인이 마음을 턱 놓고 돈 삼천냥 을 구워줬어요 아무날까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다짐을 받아 놓고서 구워주었지요 그래 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금광을 하는 조카가 지내는 길에 들렀기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금덩어리를 내보였어요 며칠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노라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금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그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저씨 속아도 크게 속으셨습니다 이건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금덩어리 거죽을 슬슬 긁으니 얇은 금박이 벗겨져 나오고 시커먼 납덩이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건 값으로 치자면 섭분어치도 안 됩니다 개소리를 들으니 온몸의 맥이 탁 풀리면서 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이래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떼이다니요 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만 그 길로 몸저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에게는 연아문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보니까 제 아버지가 갑자기 드러누워 끙끙 앓는 겁니다 틀림없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연휴를 물어보았지요 그러니 여차여차해서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아버지 아무 염려 마세요 돈 삼천냥을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낼 국리가 있습니다 하고서 이러쿵 저러쿵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네 집에 잔치가 있나 네 집에 초상이 났나 하면서 멀거나 가깝거나 찾아가고 농사꾼이 들리를 하다가 쉬는데도 찾아가고 장사꾼이 들끓는 장터에도 찾아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전에 낯선 손님이 와서 금덩어리를 맡기고 돈 삼천양을 구워갔는데 그만큼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지 뭐요 이제 금덩어리 임자가 찾아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수로 그걸 물어준단 말이요 내 재산을 몽땅 주어도 모자랄 테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혀를 차며 참 딱하게 되었다 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같다고 이렇게 소문을 쪼아하게 내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틀림없이 돈 구워간 장사꾼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갈 게 뻔하지요 이렇게 여기저기 소문을 내놓고 집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안 있어 돈 구워간 장사꾼이 제발로 나타났어요 돈 삼청량에 이자까지 붙여서 딱 갖다 받치면서 여기 구워 쓴 돈과 이자를 가지고 왔으니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하는 겁니다 제 국리로는 이제 횡세할 일만 남았구나 싶은지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주인은 천천히 돈을 받아서 틀림이 없는지 세어보는 거예요 장사꾼은 아주 신빠람이 났습니다 어서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하고 체근이 득달 같았지요 금덩어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물어내라고 할 생각으로 아주 신이 난 겁니다 아무렴 돌려드리고 말고요 하고 주인이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장사꾼 앞에 턱 내놓으니 이놈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더라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폭포를 만든 부부 먼 옛날 보고타 강가의 어느 원주민 마을에 늙은 거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보치카는 머리카락이 온통 하얗고 소염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푸근한 인상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너그러웠지요 하지만 딱 봐도 깍챙이처럼 생긴 아내 치아는 인정 인정 머리라고는 털끝 만큼도 없는 데다 심술 굳기까지 했답니다 포치카가 강가의 원주민 마을 앞에 털을 잡자 치아는 인상을 잔뜩 꾸기며 투덜 거렸어요 아 세상에 살기 좋은 데가 널렸는데 왜 하필 이런 곳이에요 게다가 저 원주민들 좀 보세요 뭣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엉망진창인데다 툭하면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곳 원주민들은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해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겨우 비만 피하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옷을 지을 줄 몰라 모두 거지꼴을 하고 있었고 농사를 지을 줄 몰라 먹을거리가 생기기만 하면 다투곤 했지요 포치카는 수염을 쓱쓱 쐬다듬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소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가르친다 치아는 콧방귀를 끼었지만 포치카는 바로 그날부터 원주민들에게 집 짓는 법과 옷 만드는 법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원주민들은 번듯한 집에서 깔끔한 옷을 입고 밭에서 난 채소와 곡식을 거두어 먹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걸 본 치아는 심술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몽땅 다 망가뜨려 놓을 거야 치아는 보치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한다름에 강가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법을 부려서 강물이 쑥쑥 불어나게 했어요 불어난 강물은 이내 콸콸 흘러넘쳐 바다만큼이나 커졌고 마을의 집과 밭과 들판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대로 물에 휩쓸리거나 물속에 꼬르르 잠겨버렸어요 높은 산으로 허둥지둥 몸을 피한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보치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하지만 치아는 잘못했다고 빌기는 거녕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들었어요 보다 못한 보치카는 눈을 부릅뜨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멀리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치아는 겁을 덜컥 집어먹었어요 마음씨 착한 보치카지만 한 번 화가 났다 하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만큼 무서웠거든요 치아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살같이 달리고 또 달려서 지구가 작은 섬처럼 보일 때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 치아는 어느새 하늘 저 꼭대기로 붕붕 날아올라 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치아는 밤에만 삐죽 나타나서 멀찍이 떨어진 채 지구를 비추게 되었답니다 그나저나 땅 위엔 아직도 물이 가득 차올라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답니다 보책하는 꽉진 주먹을 힘껏 내리쳐서 커다란 산에 구멍을 냈어요 또 바위를 콱콱 밟아서 으득으득 으스러뜨리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잔뜩 차올랐던 물이 구멍을 따라서 가파른 산 비탈을 따라서 바다쪽으로 철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바위에서는 물이 아래로 뚝 떨어져 콸콸 흘러갔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태켄다마 폭포랍니다 백미터도 훌쩍 넘는 이 폭포는 지금도 햇빛을 받아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고 무시무시한 천둥소리도 내면서 힘차게 흐르고 있지요 오늘의 동화 박재상 설화 실성왕 원년 이민년에 신라는 외국과 교류를 했는데 외왕이 네모랑의 아들 미사은을 볼모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왕은 일찍이 네모랑이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에 원안을 품고 그 아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외왕의 정을 거절하지 않았지요 임자년의 고구려에서도 또한 미사은의 형 복호를 볼모로 데려가고 싶어해서 왕은 그 또한 허락했습니다 눌지 눌지왕이 왕위에 오르자 입담이 좋은 일을 택해서 이들을 맞아오게 하려 하는데 소주촌에 간 벌모말과 일리촌에 간 구리네와 이이촌에 간 파로 등 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모았지요 네 아오 두 사람이 외국과 고구려에 볼모로 가서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있소 부디 그들이 살아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어찌 하면 좋겠소 세 사람은 같이 대답했습니다 삼량주에 간 재상은 강직하고 용감하며 지혜가 있다고 하니 그를 보내면 될 것입니다 이에 재상을 불러 세 사람의 말을 전하고 가족일을 청하자 재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지만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드디어 재상은 예물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구려는 믿음으로 서로 지낸다는데 만약 왕자를 볼모로 삼아 교환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저희 임금의 아우가 이 나라에 와있은지가 십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 임금은 형제의 정이 몹시 깊어 만약 대왕께서 좋은 뜻으로 돌려보내신다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왕은 흥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왕은 기뻐하며 위로하면서 말했지요 마치 몸에 팔이 하나만 있고 얼굴에 눈이 하나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하나는 그대로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에 제상은 다시 임금에게 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내와 자식도 만나지 않은 채 율포에서 배를 타고 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폭우에 이르러서 떠나는 배를 바라보고 크게 통곡하며 외쳤지요 잘 다녀오시오 제상은 울고 있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전국으로 들어가니 그대는 나를 기다리지 마시오 얼마 후 제상이 외국에 도착하여 외왕을 만나고는 거짓말로 나라에서 배신하고 온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외왕은 이것을 의심하였지요 그런데 제상보다 먼저 외국으로 들어온 백제 사람이 엎드려 말했어요 신라와 고구려가 왕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에 외왕은 군사를 보내어 신라의 국경 밖을 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그때 마침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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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와 그들을 잡아서 죽였으므로 외왕은 그제야 백제 사람의 말을 사실로 여겼지요 또 신라의 왕이 미사은과 제상의 가족을 가두었다는 말을 듣고 제상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려고 제상과 미사은을 장수로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앞장서게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섬에 이르러 외국의 장수들은 비밀스럽게 의논했지요 신라를 공격한 후에는 제상과 미사은의 아내와 자식을 잡아서 돌아오자 제상은 이들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미사은과 함께 배를 타고 놀면서 낚시를 하였어요 그러자 외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제상이 미사은에게 몰래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니 미사은이 말했어요 제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받드는데 어찌 저 혼자만 돌아가겠소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난다면 탄로가 나서 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사은은 제상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했어요 제상은 제상은 미사은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혼자 방 안에서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찌 이리 늦게 일어나십니까 어제 배를 저었더니 피곤해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오 그리고 제상이 일어나서 나오자 그들은 미사은이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제상을 묻고 배를 저어 뒤쫓았지만 안개가 끼어서 따라가지 못했지요 그러자 그들은 제상을 외왕에게로 데리고 가서 목도로 귀양을 보내고 얼마 뒤에 사람을 시켜 나무에 불을 질러 온몸을 태운 뒤 목을 베었습니다 눌지왕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에게 다시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의 가족에게 후한 상을 내렸지요 또 미사은에게 제상의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하여 그 은혜를 갚게 했습니다 처음에 미사은이 돌아오자 사람들에게 명하여 멀리 나가서 그를 맞이하게 했고 그를 보자 손을 잡고 울며 형제들을 데리고 술자리를 베풀고 매우 즐거워 했습니다 그때 왕이 스스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춤을 추어 그 뜻을 나타냈는데 지금의 향악 우식곡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우선 먹고 보자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사리 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했어요 산에 눈이 쌓여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사냥을 갔지요 그런데 그날 따라 짐승이 전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산 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꿩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요 날은 어두워졌고 슬슬 배는 고파오는데 눈 쌓인 산속에 뭐 먹을만한 것이 있겠어요 안되겠다 이 꿩이라도 구워먹자 배가 고픈 주인은 머슴더러 꿩을 불에 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폈지요 그러고는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어요 요 조그만 꿩을 나누어 먹어봤자 간에 기별이나 갈까 주인은 어떻게 하면 혼자서 꿩을 다 먹어 치울지 국내를 했습니다 저놈은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 짓는 내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기렸다 얘야 오랜만에 산에 오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글을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냐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지요 글을 알고 모르고 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글을 그냥 지어서야 쓰겠느냐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꽁고기를 먹기로 하자꾸나 머슴은 주인이 왜 그러는지 짐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주인 어른 그럼 어디 오늘 떼볼까 옳지 고짜가 좋겠다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고짜가 제격이지 고짜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주인이 글귀를 생각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머슴이 갑자기 꽁고기를 잽싸게 쓱 베어먹었습니다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슴은 고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글을 먼저 지은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글을 먼저 지어서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십니까요 뭐라고 니가 언제 글을 지었단 말이냐 나리도 참 아까 제가 글 외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어보자 틀림없이 고짜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머슴은 남은 껌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인 앞에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나리야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괴를 부렸던 주인은 머슴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다른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식물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의 손톱 발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 천년묵은 쥐 예쁜 여인으로 변신해 아무도 몰래 밥상을 차리는 우렁각시 천명의 목숨을 살려 하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진의 여인 호랑이로 둔갑해 어머니 병을 고치려 했던 황 팔도 이야기 옛 이야기들 속에는 변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변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또 다른 나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 하늘 앙